게임을 포기하는 속도 누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누구는 시작한지 30초만에 포기한다 저게 저건 너무 옛날이고 예 저 불친구 보여드릴게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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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고약한 놈 우리 할 수 있어 아 할 수 없을 것 같긴 해 고약한 놈 멘탈을 잡아 아직 게임 초반이야 괜찮아 괜찮아 고약한 놈 시 벌써 하기 싫어하는 모습이다 안타깝게 1라운드를 밀리긴 했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자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 나노겐지로 한번 시원하게 밀어줄게 자 간다 안아 안아 앞으로 당겨봐 안아 줘 줘 줘 줘 줘 줘 줘 줘 줘 웃어 쨍쨍이 님이 아기 없이 웃은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이파는 미션을 내려놓고 오랜만에 한조를 꺼냈다 이번 gga컵에서 fib와 한팀을 해보면서 어깨너머로 좀 배웠다 아 아 으 랩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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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어이 짹잭이 내가 만만해? 솔직히 게임지는 만만할만했는데 서른살 오버워치 유튜버의 짠밥이 뭐 어? 어? 내가 만만해? 어? 나 뭐 사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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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정도면 많이 해줬다 나머지는 팀원에게 맡긴다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해보라고 친구들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오케이 좋아 윈스턴 잘랐으면 반은 했다 어이 짹잭이 웃어 어이 짹잭이 웃겨 꽤나 잘 삐지고 뒤끝이 긴 타입이다 낭낭하게 해주니깐 뭐 어? 새끼야 뭐 물렁살로 보여 할아버키 오케이 됐어 됐어 밀리긴 했지만 초반 고속도로에 비하면 굉장히 잘 막았다. 고약한 노움씨도 다시 할 의욕이 생긴 것 같다. 여기 하나 오픈 세트인가 멀리 주방 한 번 한 힐 해가지고 하나 오케이 조금만 조금만 왼쪽 조금만 노움 옥 오케이 앨들 저게 너무 잘하셨는데 내가 잘 안 하는거지 내가 잘 안하는거지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이거 마피아죠 이거 굿잡 노음씨 아 어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지 역시 이 게임은 끝까지 감아야 된다고 헤드 깎았어 아 한쪽 캐릭 울어 울지마 이빨 어이 잭잭이 웃어 우쇼 방울에 있네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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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만 정면만 저기도 한 번 볼게 이거 지금 그대로 있어요 헤헤헤헤헤 와 나이스 지혜지 수고했어 노우미 앞으로 게임 포기하지마 알겠지 노우미 화이팅 항상 열심히 하고 잘했어 나도 아주 좋았어 게임은 언제나 끝까지 해봐야 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면 결과도 포기지만 끝까지 가보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오버워치는 삶이다 삶은 계란이다 오버워치는 계란이다 뭐라는 거야 미친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그치 봐주세요 안녕 할 때 기다려주세요 고마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